아 좀 실점이 좀 사전으로 되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내려가서 불핀 공략을 잘해서 동점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역전을 당한 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. 그래도 아직은 1차전이 끝났으니까요. 내일 경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은 저희 벤자민 선수가 나가면서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갈 거고 오늘 또 강백호 선수나 박병호 선수가 타격감을 좀 잡을 수 있어서 내일은 또 기대해볼 만합니다.